간추린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맘스터치는 400여 개 가맹점이 협의회를 구성해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하자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본사 신용 훼손과 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특정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전북 군산 직도 근처에서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투기가 비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 추락했으며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에 탐색 구조대가 투입돼 오전 9시 반쯤 탈출한 조종사를 구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항공기의 수색 구조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걸읍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승용차 2대 등 차량 3대와 충돌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다가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또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역주행하게 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traject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